프로야구 삼성로연즈가 기아를 상대로 한 스프링캠프 첫 연습경기에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삼성은 오늘 기아와의 홈경기에서 신인 내야수 이재현이 5타수 3안타 인홈런의 맹활약을 선보이며 팀의 6대2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삼성은 선발 허윤동이 3이닝 동안 41개의 공을 던지며 1점을 내줬지만 삼진 3개를 잡는 위력적인 투구를 선보이며 5선발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은 오는 일요일 SSG를 상대로 두 번째 연습경기를 펼치는데 대구문화방송은 TV로 중계방송할 예정입니다.